자 오늘 삼부토건을 볼 건데 세력들은 원래 이 삼부토건 같은 주식은 잘 안 들어가는데 세력 작전지를 제대로 안 해요 이번에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뜨다가 갑자기 여기 세력들 가미돼가지고 더 띄우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관련 우크라 재건주들 보다는 삼부토건 많이 띄웠죠 그래서 보통 테마 한번 갔다가 내려온게 정상인데 심지어 투자 경고종목까지 지정됐습니다 투자 경고종목부터는 거의 뭐 세력 작전지 종목이죠 다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심해 봐야 되는데 오늘도 굳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이 좀 많이 올랐고 다른 관련주들은 안 올랐죠 보시면은 자 보세요 SC의 엔지니어링 얘들 좀 잠잠하죠 자 데모 대표적인 재건주 데모 오늘도 잠잠해요 뭐 여기 보고 인디에프 계세요 관련주들 다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삼부토건만 간다 자 지금도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장난질 많이 하고 있죠 이미 갔으면은 갔다가 주춤하고 지금 횡보 차례인데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이거는 장난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수급표 한번 볼게요 장난질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외국인 비율이 많은데 이게 외국인이라고 찍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한국 계좌죠 한국인들 계좌에요 그냥 외국계 증권세를 거래되거나 뭐 이제 이런 외국인 계좌만 찍히면은 바로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신이랑 나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과매수 오랫동안 찍혀 있는데도 물량 소화를 안 시키고 계속 올리네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도 따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이 작전줄의 대표적인 예가 보통 이래요 여기 경고종목 지정돼도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는 상황도 오고 자 그런데 원래 얘들의 자리가 어디냐 차라라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정도 실적을 아무리 적자폭 다 감소시키고 해도 이번 연도에 이제 1분기 86억 여기 곱하기 뭐 평균치를 했을 때 86 곱하기 4 1년에 344억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오른 이유와 천칫만별이니까요 갖다 붙이기 따라 달라요 오른 이유는 근데 지금 오를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오르는 말 상관없는데 문제는 지금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엮여서 가는 거예요 말 대표적인 이제 세력들의 수급을 뭐 통장거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이걸 예측했을 예측을 했을 수 있는 게 MACD가 첫 번째 먼저 매수고간에 들어왔죠 완전 여기서부터 매수고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쭉쭉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2평선 정배열 보실 거예요 정배열을 보실 건데 솔직히 2평선 정배열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보통 100에 95개는요 그때부터 하락입니다 추세 상승 이렇게 전환이 잘 안 갑니다 근데 3부통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게 엮여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력들을 세력들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 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요 다음 위험 종목으로 갈 준비를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3천원 돌파서 간다 이런 위험 종목 지정되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떨구죠 결론적으로 3부통원의 제자리는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저점이 좀 높아지지언정 결국은 떨어져야 돼요 뭔가 바로 당장 없어요 이러다가 또 분기 갑자기 또 실적 박살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승할 때는요 누가 사든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제 10% 수익이냐 20%냐 50%냐는 개인 역량 차이입니다 제가 뭐 1,500원을 사서 2,000원을 파세요 말씀드려도 절대 안 지켜져요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적어도 하락하는 구간에 물량을 보유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행히 상승해서 여러분들 다 수익중이 연정 수익이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있네 수익일지연정 그런데 매도할 때는 적어도 물량을 던져야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세력들의 물량을 던지는 이 수급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자 간단해요 자 이 0796 항상 봐야 돼요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뭔가 매수물량이 많은데 마이너스 시켜요 정가가 이러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반대로 매수물량이 아 매도 물량이 많은데 플러스로 돼있던가 좀 폭이 크게 최소 5% 이상 이러면은 이거 안에서 이 조작실 한 거거든요 진짜 산부토건도 그 정도의 시총이 되잖아요 조작실 가능한 시총이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서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문제는 맨날 보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볼 수 있냐 이 수급표를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좀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중에 매매를 함께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산부토건에 대한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저와 함께 9시부터 3시 30분 장마음까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온 지점 제가 다 옆에서 가이드 잡아드리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간단히 자 산부토건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세력 작전주가 거의 뭐 확실시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좀 건들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버시고 이런 작전주가 딱 눈에 보면 보여요 저는 이제 이런 장난질하는 주식은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 받들이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산부토건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죠 이렇게 산부토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제 비중 비중은 어떻게 싫어하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이제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니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 자리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실 줄 아는 분이면 충분히 수익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산부토건이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산부토건 자료는 자료 딱 6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식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카톡방 들어오시고 자료받아서 수익 좀 많이 얻으시고 저는 제발 수익보다는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익은 못 봐도 기회를 항상 오지만 물려버리면 기회가 다 사라져요 기회가 오면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을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